자동차 G4 렉스턴이 동급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 가운데 차량 가격 대비 자차 보험료 할인율이 가장 높게 책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G4 렉스턴은 2.2 디젤 차량이 국내 판매된다. 쌍용차 2770 0.00K 저속 전후면 충돌 시험으로 신차 수리 손상성 등급을 평가하는 보험개발원의 RCAR 세계자동차 수리기술연구위원회 실험에서 중대형 SUV 중 가장 우수한 21등급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RCAR 평가는 1에서 26등급 사이에서 등급이 산정되며 숫자가 클수록 우수하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모델의 자차 보험료 할인, 할증 등급이 결정된다. 보험업계는 16등급을 기준으로 한계 등급이 올라갈 때마다 자차 보험료를 5달러 할인해준다. 쌍용차는 포스코인 18만 2.00L 협업한 초고장력 쿼드프레임과 첨단 안전기술 적용을 통해 안전성은 물론 유지비 경쟁력까지 갖췄다는 설명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비슷한 가격대의 경쟁 모델은 물론 차량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형 SUV보다도 싼 자차 보험료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절약한 비용으로 유지했고 있다.